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블랙 테크놀로지, 독일에서 수입한 무선 청소기에요. 미니 외관은 들이마시고, 불고, 공기 빼고 세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가지 용도가 있는데 차량용이든 가정용이든 매우 편리해요. 두가지 용도가 있는데 차량용이든 가정용이든 매우 편리해요. 생활 속의 각종 청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충전하면 10시간 사용 가능하고, 대기시간이 길고, 품질보증은 10년이에요. 마음에 안드시면 언제든지 환불 가능해요.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